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한시 속에서 그에게 이러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잊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어.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성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해당장 소스 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선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캥클레의 서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완전한 시간이고 종말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와 나누는 화해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저마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각자가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내 자신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나은 나 지금보다 멋진 삶 지금보다 성공한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서점가에 쌓여있는 자기개발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더욱 부추기고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을수록 지금의 나는 부정되고 제거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족하면 서로 돕고 어설프면 서로 챙겨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갈수록 정교가 힐링센터로 변질되어가는 오늘날 성당이나 교회가 굉장히 지친 개인을 위로하는 공간으로만 머물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결심과 갱녀의 자리로만 굳어진다면 지금의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릴까요? 다시 한번 대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할 어제도 살아갈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존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듬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뻄입니다.